김진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못 지내죠. 옷을 잘 지낸 사람이야. 어디서 맨날 악몽 꾸고 맨날 옷 손하고 왕좌왕이야. 쟤도 주말에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김건희 때문에 불면증을 졌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다들 그래요. 아니 저도 왜냐면 저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자꾸 꿈을 꿔요. 꿈을 꿔서 깼다가 다시 잤다가 깼다가. 김건희 꿈? 아니요 김건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제 증상이 어떠냐 하면 딱 박근혜 탄핵돼요. 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때예요. 왜냐면 그때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 배신감 이것 때문에 그때 느낌이에요. 그때 느낌이 딱 일어나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맨날 이제 뉴스를 팔로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뉴스가 그렇게 밤늦게 나와 맨날. 너무 많아 그런 거. 너무 많아.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나오고. 아 그래가지고 밤늦게 그거 들으면 또 꿈꾸고. 요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국감에서도 뉴스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미당 초선 의원들이 그냥 엄청나 지금 막 뛰어다녀. 근데 지금은 김건희 국감이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고요. 사실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참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국가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아니 국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니 왜냐면 제가 특히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2020년에 하는데 제가 그때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가 윤석열 국감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냐면 조국 사태 일어나고 바로 다음 해거든요. 아 탈 때구나. 그때 검찰총장이 나오는 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예열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도 뭐 다른 위원회에서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냐면 법사위에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에 대한 거를 국감을 저기하지만 얼마나 소모적이냐. 그렇지. 근데 그때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잠깐만 해 드리면 네 그러세요. 다른 위원들은 이제 솔직히 법사위의 다른 위원들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힌 사람들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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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나 무릎 꿇으라고.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 뭐냐면 저는요. 윤석열이 딴 거가 어떻든지 간에 검찰총장의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 센호가 아 그거 윤 세무서장 tin 대 muscles Emhyberg. 그런 것 같으니까. 저건 윤 윤대 효ника 변호사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자기가 소개 한Ongo의 거짓증언을 했는데 바로 그날 거짓증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고짓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햄명을 해요. 저 그때 무지 화가 났거든요. 아니 저도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청와대에서도 원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큰 저기가 없으면 해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문회에서 더군다나 검찰총장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거짓말 하는 사람을 저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부터 무지 화가 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만에 조국 사태를 일으켜두고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청문회가 아니라 국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위원들은 다른 민주당 위원들은 그래서 뭘 가지고 주로 했냐면 옵티머스 라임 그때 그게 문제가 있고 검찰에 문제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쪽을 주로 줘줬어요. 그 사람들은. 네. 의원님은. 네. 저는 그거 줘줘봤자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윤석열의 개인사를 굉장히 많이 저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코바나 컨테스트 후원 문제 그런가. 아 제가 코바나 컨테스트 후원 문제. 아니 왜냐면 서울중앙지검장 했을 때도 그런 거 하는 건 문제인데 무슨 검찰총장 할 때 또 그런 걸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사랑 얘기를 했잖아. 나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을 모르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사랑으로 될 문제냐고 제가 꾸짖은 거거든요. 아 김건희하고 사랑 문제. 윤석열이 네가 얼마나 사랑을 하든 이런 걸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제가 그때 주로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은 당신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다음에 재산 증식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 공인 마인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게 정말 문제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왜 결혼할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왜 징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징계 당한 게 뭐 하여튼 간에 더 중중계를 당할 수 있었는데 한 달로 저거 했던 게 다 저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피의자 하고 동고를 하고 있던 바람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살살 피해 가는데 야 난 그래서 야 정말 무슨 내가 그래서 완전히 피의자 화법으로 한다.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그 검찰들이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피해 다닐 때 피의자 화법과 똑같은 거래요. 물어보면은 그거 대답을 안 하고 주변에 돌아가냐. 내가 뭐 그거 했는데 아 그날 뭐 장례식에 가서 누굴 만났는데 거기서 뭐 술을 맺잖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검찰총장이 요점을 이렇게 파악을 못해서 무슨 검찰총장을 하냐. 그리고 제가 또 막 꾸짖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저기라는 게 아니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대단한 거를 거기서 또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3층하고 17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네. 근데 17층에 올라가 살다가 그때 그게 전세를 누구한테 뭐 스폰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막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 살았다가 어 저기 김건희 혼자만 3층으로 돌아와요. 지금 사는 집. 돌아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있다가 윤석열이 주민등록을 그때 옮겨.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어디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다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냥 대답을 못하는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그냥 말이 되냐고. 그게 삼성구 뭐 그런 거였나.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같이 사는 게 맞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게 얼마나 웃겨요. 같이 살다가 17년 같이 살다가 주민등록을 같이 옮기는 게 맞지. 그걸 언제 옮겼는지 아세요. 검찰총장 대기 총문회 나오기 사흘 전인가 옮겼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그걸 발견을 해서 그 자리에서 했더니 정말 당황하더구먼. 왜냐하면 검사가 그건 여태까지 아무도 지정 안 하던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말하냐면 헛발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허점이 아니 근데 허점이 많은데 당시에 그걸 제대로 못해 제가 마구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가령 그때도 제가 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제 입에서 줄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줄리 나왔을 때 아직 안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그래서 사랑으로 간접적으로 물은 거거든. 내가 사랑이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저기를 하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가 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기겁을 했지. 아니 그렇게 자백을 할 수가 있나 그렇지 그게 자백이죠. 자백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줄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만약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힘을 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요 이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도 저는 열린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쪽의 작전하고 달리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의 비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건수가 많으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이미지가 잘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작전을 굉장히 잘 짜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어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김건희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안 해 먹은 데가 없잖아요. 안 해 먹은 데가 없고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야? 그리고 저는 뭐냐면 정말 시궁창 같아. 아 이거냐 저는 시궁창이라고 표현해요. 옛날에 MB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원외교 4대강 사패하고 몇 조씩 그냥 한꺼번에 해 먹잖아. 그럼 그럴 때 그게 정책사업인지 이게 무슨 뭔지 잘 모르게 근데 지금은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조그만 것까지 아니 하다 못해 관저해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아니 그게 뭐 몇십억이 돼서 그거 저거 하는 건 물론 그게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작은 돈에 왜 자기가 아는 2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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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갖다가 끼워놓고 그리고 그것도 막느라고 그거 다 입단속 하나라고 지금 다 같이 입단속하고 앉았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그다음에 이종우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뭐냐면 지금도 뭐 어저께도 코이카 코이카 코이카의 상임위사 하나가 최은순 변호사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금조금한 것까지 아니 정말 궁중비사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예전에 왜 장희빈인가 장윤정인가 다 왜 뒤에서 만나가지고 윤원영이 정난정이죠. 윤원영이 첩이 만나가지고 자기 오빠 만나가지고 여기는 요렇게 저긴 저렇게 여기는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나중에 해가지고 나한테 뭘 알려줘 밀지를 어떻게 해서 보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완전히 근데 제가 한심한 건 뭐냐면 그런 수준에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사랑의 눈이 먼 듯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이럴 수는 없죠. 도대체 저기 용산에 44명이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다 나가가지고 산하기관에 가고 민간기업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 그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놔두냐고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요. 지금 말하자면 이게 김건희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김건희을 통해서 윤석열의 이거는 뭐냐면 무능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고 저는 완전히 국정방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젠가 중앙일보에 이하경 전주필 그 양반이 썼잖아요. 자기 수석한테 들었는데 회의 수석들이 있는데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민망할 정도의 언행을 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른바 쫑코를 주고 한두 번이 아니래요. 아니 그거 보세요.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도 해외에 가서 술 술잔 기울인다고 눈 찌푸리고 눈살 찌푸리고 저는 그거 보세요. 디올백 나왔을 때 남편한테 사과시켰잖아. 여하튼 유감표 좋아하게 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는 부하한다. 돌려주라고 그랬다. 자기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만들어요. 난 그런 걸 못 참겠더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전통적인 와이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김근이가 저기 저기 유영화 남편인데 뒤에서 손으로 미는 것도 아니고 등에다가 손가락 끝을 대고 밀어. 나가라고 그때 무슨 어디로 가 차 있는 쪽으로 가라고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해서 몰아가고 앉았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게 그러니까 한 2-3초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차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게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사람을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버러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야 그렇지 이렇게 그럼요. 난 너하고 손 닦기 싫어. 손 닦기 싫어. 왜냐하면 원래 공인들은 아무리 저기라도 바깥에 나가면 퍼스널 접촉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기 하면 살짝 이렇게 저기를 하거나 살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몸에 탈출을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팔을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등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저런 못 배운 것. 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사이가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자기가 대해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왜 있잖아요. 일곱 시간에 나온 거 방구 나 뿡뿡 끼고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냐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그냥 중요한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밖에 나와서 나와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매블쇼에 최욱한테 나가서 얘기를 하면 최욱은 이해를 잘 못해. 이해를 잘 못해. 내가 그 여자한테 달군다는 거에 괴로움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당신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다. 유영선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저도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 내가 흔들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를 신경 쓴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니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남편이 그걸 신경을 쓰는구나. 그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됐는데 여자가 제 아내가 한 마디 던지면 당신 방송 왜 그렇게 한 마디 딱 꽂혔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서로 간에 성인 그런데 여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한 마디 툭툭 던지고 뭐 저기 뭐야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 다음에 눈길도 안 줘. 그런 거를 당해보세요. 그게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건데 제가 보면 뭐 김건휘 의사는 그러고도 남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막 김태영 심리학자의 저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해서 그 관심과 애정을 갈구한다고 한 마디디라도 다정한 말을 해 주면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면 틱틱 거리잖아요. 왜 조금 틱틱 거리면 톡톡 쏘고 말이야. 톡톡 쏘고 말이야.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왜 조금 왜 주눅들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주 상습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 앞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앞에서도 그게 나오지. 나라 꼴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니 수신이 안 되고 제가가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안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하겠다고 그러니 그러면서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두 사람은 궁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권력에 대한 생각에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는 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정말 쉴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다 여사의 채취가 느껴져 하는 게 인사에 대한 것들 행사에 대한 것들 저는요 하다못해 지금 왜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것도 저기 김건휘 이펙트라고 봅니다.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니 공천 갈등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런 거면 서로 간에 배신감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보면은 김건휘가 공항에서 저기 저기 눈길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피하잖아 완전히 그건 뭐냐 하면은 난 널 인간으로 생각 안 해 이거예요. 한동훈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저기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못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못살은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시동생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 봐. 내 시동생을 싫어해서 좀 틱틱되거나 저기도 안 하고 밥도 이상한 거 갖다줘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 좀 잘해줘 뭐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친척이고 저기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서로 공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여당 대표구 여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당대표구는 그거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싫으니까 오빠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왜 만나서 자기가 싫으면 눈길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홀대하고 그러는 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문제냐 이거예요. 여성이 여성이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더 아우르려고 그러고 화합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면 이건 문제죠. 이게 나락굴이 뭡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그 조순일보는 요즘 경향성이 좀 달라진 것 중앙하고 동화는 김건희를 정리하자 라는 것으로 가는 거 같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일단 김건희 사과시키자 갔다 오면 국감 끝나고 사과시키고 그다음에 보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은 조금이라도 조사하는 수사를 받게 하자 잘하면 벌금액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자 라는 분위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에이 저기 뭐야 안 가능해 그렇죠 내가 봐도 저는요 저는 왜냐면 조선은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내놔라 아크로비스타에 보내라 그렇지 아들간다 권실하는 곳으로 보여라 그랬는데 그 권실 안 하고 뭐 했어요 온사방에 전화 걸고 이종우한테 전화 받고 그다음에 명태균하고 전화하고 그런 거 온사방에 텔레그램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을 휘들었죠 완전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부속실 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넣고 듣기나 했습니까 아니 부속실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았고 지금 많아가지고 부속실을 못 만든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 네 명만이 아니라니까 홈볼 라인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대통령실 안에서는 사실은 안에 레드팀도 있고 막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죠 김건희 형사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더군다나 나이가 젊은 친구들을 다 갖다 꽂아놓고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반말로 뭐 지시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 그게 분위기가 어떠냐고 아니 그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있는데 회장이 남편인데 그 시동생이 저기 뭐 시동생 아니 그 와이프가 부회장인데 와이프가 자기 저기나 해가지고 전무나 상무 꼽아 놓고 여기저기 비서 꼽아 놓고 여기저기 하면 우리가 말 저기 숨이나 갖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냥 그냥 기는 척 하는 거지 네 기는 척 하는 거지 다 기는 척 하는 거지 누가 지금 네가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내가 몰라서 피하는 거야 다 압니다 네 다 알지만은 근데 또 그거 호가오이하는 친구들은 그거 재밌어가지고 호가오이하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또 수삭수삭 세고 맞습니다 어 그리고 너 밀치 받았어 밀치 받았어 응 그래 밀치해서 또 갖다 꽂아드리고 그래야지 여사님 이래가면서 보이나요 아니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저는요 궁중비사를 그 특히 요새 만드는 거는 막장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죠 난 그것도 되게 못마땅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물론 그랬어 어느 정도는 그랬을 거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뭐 휘둘리고 그러는 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재밌잖아 최정국이고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드라마를 시키고 그러는데 여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냐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꼼짝하지 그래서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의 정치경력에 대한 해안을 봤을 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권에서는 일단 긴건히 좀 도러내자 조중동 도러내고 사과시키고 의심 못돼서 주가주자 그 무혐의 처리하지 말고 어 조사받게 해서 조금 조사받으면 벌금형이 된다 그거는 주포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아니 특허만 받고 안 되면 특허까지는 가야 되고요 지금 저는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이 시작이 돼서 이 긴건히 국감이 되는데 긴건히 국감에서 뭔가가 터져 나올 거예요 목소리도 나올 테고 녹취록 나온다고 녹취록 목소리도 나올 테고 뭐 텔레그램도 나올 테고 그다음에 지금 뭐 가는 코이카 같은 거는 어저께 처음 나와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요거 하고 요번에 토지보상금 양평에 토지보상금 400 몇십억 있다라는 것도 어저께 처음 나왔잖아요 하도 말한다고 처음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토지보상금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저는 또 제가 양평 같은 건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쌓여서 나와요 그러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누가 양평이 21g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보세요 그때 국감 때는 안 나왔지만 국정조사할 때는 다 나왔잖아요 그때 박근혜 때도 아 박근혜 때 맞아요 거기 국정조사로 가야 돼요 그때 국정조사위원장이 저 누구야 저 국팀 샌누리당이 누구였는데 하여튼간 누구지 하여튼간에 점잖은 척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하고 그런 친구 김성태였나 김성태였나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특검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특검으로 들어가기까지 해도 아마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도움문제가 심각하게 나오지 않으면 항상 말하자면 분통이 확 터지질 않아요 저는 항상 근데 이게 어디까지 터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저쪽의 작전은 뻔해요 아니 뭐 윤석열은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테고 부속술도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 못 만들잖아요 대통령실이 자기 부속실인데 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는 윤석열 술 마음대로 먹고 김건희 혼자 마음대로 돌아내기 위한 수법이에요 청와대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순응을 해야 그나마 국종이 돌아가는데 그게 안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쪽에 오고 난 다음에 관저에 손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발주에 손댔지 그러고 나서 기록하는 것도 다 없앴지 이상한 사람들 자꾸 만나고 다녔지 지금도 뭐 돌아가는지 알게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쯤에는요 저는 저기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포기했고요 총송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5월 달에 완전히 포기했고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설마 김건희는 그래도 조준 조금만 근신할 줄 알았어 저는요 왜냐하면 디올 백을 저렇게 처리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아먹을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저기 그 왜냐하면 저는 뭐 윤석열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저는 뭐 세 사람이라고 보는데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맡기고 깔겨두고 있는 건지 하나가 김건희 김건희 또 하나는 김태용 김태용 또 하나는 저는 김용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에 관련된 건 추경한테 맡겨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금 아 나라가 정말 나라가 정말 망하겠어 이건 정말 놔둘 수가 없어 그리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이게 이게 정말 토악질 나고 시궁창 냄새가 너무 썩고 그래서 참으면서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듣고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몇 가지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이제 용서한 대통령 씨는 이러겠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11월 중순에 이제 유죄나게 만들고 유재명 대표 유재명 대표 한동훈은 이번에 10월 16일 날 보궐선거에서 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면 다시 우리 세상이 된다 그런 생각이지 지금 뻔하지 뭐 그게 그게 누구 생각이냐 하면 저는 김건희 생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보다도 김건희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이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윤석열 보관이 물어보니까 김건희의 공천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다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라고 한 거는 굉장히 순화에 순화에 순화를 한 거죠 법원행정처장이 한 거죠 네 법원행정처장이 한 거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가 걸려는 거에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는 게 만약 공천개입에 동근이랑 반띵한 거는 이거는 지금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띵 공천 뿐만 명퇴근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두세 건이 더 터질 거거든요 아니 뭐 제가 확신을 못하신 거나 하든 간에 두세 건이 왜냐하면 보세요 보궐선거에 손 대는데 지방선거에 손 안 댔겠어요 그렇죠 어 아이고 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몇 군데 지방 쪽이나 명태균이 장난한 여론조사 이거는 윤석열을 정확하게 찍는 거 아닙니까 지금 26건을 했다 3억 6천만 원 이거 가지고 저게 했다 이거는 뭐냐면 기부 행위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문제가 됩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가지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가 어저께 전화를 거셔서 제가 이건 사짜들의 행진이라고 그랬더니 사기꾼들의 행진 그랬더니 사기꾼의 행진이라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써 놓으셨대 사짜들의 행진이에요 이거는 사짜 사짜 뭐냐면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요새는 사짜 초코예마스 때 분리시키니까 그거 거기 써왔고 네 사짜들의 행진이 이게 뭐냐면요 뭐냐면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많은 보수 쪽에서도 잘못한 거가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욕을 느낀 거예요 아 뭐냐면 그게 말하자면 아무리 비선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어디 서울대 나오고 속사 과장이 있고 뭐 좀 있고 뭐 좀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좀 그랬을 거야 근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나가서 양양점에 가서 틱탱거리고 연설물을 자기가 써서 주고 연설물을 자기가 써서 주고 연설물을 자기가 써서 주고 연설물을 자기가 써서 주고 이런 게 정말 모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휴 정말 박근혜 저렇게 외로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롭고 믿을 데 없고 그러니까 그냥 최순실한테 그냥 몇 가지는 그냥 믿고 저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최순실은 또 아삭아삭하게 또 뭐 밑에 가서 그냥 뭐든지 해줄 것처럼 굴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소화 넘어간 겁니다 저는 박근혜가 뭐 정말 대통령 될 대통령만 되고 싶어야지 대통령의 일을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생겼던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 사짜들이 뭉친 거야 사짜들의 욕망이 뭉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정치권에 있으니까 사짜들 꽤 많습니다 선거 때 나타나고 선거 때 나타나고 내 표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 박절하게 굴지 않아요 박대 안 해요 돌아둘다 봐 그렇죠 두세 분은 만나 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래요 두세 분으로 끝이야 저 사람은 더 이상은 더 하지 마라 밑에 보좌가 적재 허리해서 차 마시고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텔레그램을 보내고 국고에 답을 하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기서 PNR이 그 여론조사를 그런 걸 가져오잖아 지금 튀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은 알아야지 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낌새가 수상해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성관위원장 아니라서 그런가 그러면 여기에 뭔가 사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도의 감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혹 빠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싶으니까 자기의 사기 치고 싶은 욕망을 그 사짜가 정확하게 갖다가 놓으니까 그러니까는요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는데 모든 권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짜가 주변에 박을 대요 근데 사짜들도 사짜를 알아봐요 김진애 같은 사람한테는 몇 번 하다가 아휴 아휴 저 여자는 뭐 도대체 들어 먹지는 않겠어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대출을 안 하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노란 사람 보세요 그 저기 하다는 그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하는 김종인 이준석 뭐 안철수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다 그 욕망에 그러니까 그 욕망을 사짜가 그 욕망을 사짜가 파고들은 거죠 그런 욕망은 다 저기 쪽에 국힘 쪽에 있는 사람 거기다가 거기는 그런 걸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 스폰서가 있어 그다음에 그걸 덮어줄 검찰의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는 믿고서 하는 거죠 홍준표까지 나오더라고 홍준표가 더 가까웠다면요 그렇게 가까웠다면요 참 근데 그 명태균은 돈을 어디서 낳는 거야 아니요 권력을 통해 스폰서를 잡아온 건가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짜들 있잖아요 저한테 왜 컨설팅 해 주겠다고 해서 몇 천만 원 이거 달라고 해서 당장 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큰 사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컨설턴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가 투입을 하고 더 큰 거에 배팅을 하는 거죠 사짜는 타짜하고 통합니다 더 큰 게 뭘 배팅을 해요 아니요 권력을 그 사람이 가지면 나를 돌봐줄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저는 명태균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그 저기 이준석을 저기로 만들었어 그다음에 김종인한테 어느 만큼 페이블을 받았어 그동안 지방해온을 하는데 김영선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연결고리가 생겼어 그런데 그러다가 뭐 오세훈하고는 크게 가까웠던 거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가까우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국힘은 기독권 아니에요 기독권은 돈과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에 가까운 윤석열을 알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접근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고발당한 게 몇 개고 그다음에 저거 다 이런 거에 힘을 써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안 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기존에 보수 정치인들을 개멸시키는 분위기야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그 본색을 완전히 드러나게 한 거죠 이번에 보면 제가 보면 김종인도 별의 순간은 커녕이고 이준석은 이준석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만들었고 뭐 솔직히 뭐 명태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없지만 그렇게 다 연결이 됐었던 건 사실이구나 유승민 하나 피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유승민 유승민은 나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그냥 한 두세 번 뭐 해보다가 아이고 뭐 시알도 안 막힌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 뭐가 좀 들어갈 때가 아니 저도요 조금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개발업계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아 많이 하셨죠 도시개발이나 이런 듯이 나오면 사짜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모든 사짜들을 다 쳐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뭐 금융권이라든가 대출 그 다음에 거기에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 투자하려는 사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사짜성 솔직히 투기라고 하는 것도 어느 만큼은 사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여론조사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겠다고 하는 거든 고속 넘어가요 여론조사 구체적인 데이터 로우 데이터 가지고 가서 딱 들이밀면은 웬만하면 나는 뭐 같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저 많이 봤어요 그건 범죄가 내가 덮을 수 있다 그랬지 그걸 나한테 가져왔으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나중에 성관위에서 문제가 안 될까 그렇지 문제가 안 될까 이거 왜냐면 저도 여태까지 저기 했을 때 그게 왜냐면 외부에 발표 안 되는 내부 조서잖아요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몇 백만 원만 드리면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왜냐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면 제 지지자들한테는 야 내가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언론까지 좀 알고 있어 봐 시사경람이 그걸 갖고 있었대요 시사경람이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사경람을 하다가 몇 번 해가지고 되니까 머니투데이가 거기 달라붙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지금 지금 시대의 정치의 이 사자의 정수를 이번에 보내 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앞으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워닝이 되겠죠 이번에 이제 PNR에 관련된 조사들 이런 거 저기 하고 나면은 선관위도 훨씬 더 신경을 쓰겠죠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도 있어요 지방에서는 지방자치할 때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 문자 부부한테서 제가 이거 받았는데 이번에 받았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 사면 다 이벤형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왜냐면 어디도 걸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거는 거죠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법원행정처장의 어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하게 봤거든요 아니 뭐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거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구체적인 게 있고 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지 정례 같았으면 제가 못 들어온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할 텐데 지금 다 흔들리잖아 검찰에서 내부에서 자료 나오지 언론에서 자료 나오지 법원행정처장도 이래 가지고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리고요 관료사회에도 막 나오는 거 같아 지금 관료사회에서 자기가 들어 지금 이제 김대남한테서 나온 것도 김대남은 이제 명태남 같은 사짜라기 보다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냥 뭐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부재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입조심을 너무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사짜를 좋아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걸면 이명수가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거야 내가 거꾸로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김권희 여사가 자기 기술을 굉장히 믿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 걸고 뭐 헤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누구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사짜계질이 아주 농후한 거지 사짜의 기본은 인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사연 인간의 절절한 소망 이거를 싹 건드리는 거죠 많은 거 배우네 요새 뭘 배워 다 아시면서 명태균이한테 다 명태균이가 아 사짜의 정수를 어 그러다가 자기가 타짜인 줄 알았는데 어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거지 터진 거지 이거 터질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명태균이라고 김권희하고 그거는 몰라요 나 건드리면 저는 아니 근데 그거는 명태균이니까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뭐냐 하면은 대통령 김권희 당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줘 이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 터뜨린다 나 검찰 수사 대통령하고 저기 영부인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짐이 다 터져 버렸는데 뭐 다 터져졌는데 없잖아 명태균이니까 바보 바보인 거예요 언론 인터뷰 마켓에 대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태균도 어느 시점에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는 검찰도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거 버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거기다 특검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명태균은 구속 안 되고 버티지 못해요 기소 안 되고 버티지 못합니다 반띵한 거 아니에요 딴 거 없더라도 딴 게 하나도 없더라도 그것까지잖아요 아마 아마 이쪽에서는 이럴 거예요 네 그쪽에서는 청와대 아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저쪽에서 협박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김영선 전원 잘 아시잖아요 네 김영선 의원 잘 아시죠 김영선이 몰라요 나 한 번도 같이 안 해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여성하고는 말도 안 좋습니다 한 번도 같이 안 해봤어요 반띵 반띵 국회의원 그게 뭐냐면 구구절절한 개인의 사연이죠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얼마나 국회 부의장이 되고 싶었으면 그거 안 하면 못하겠다 네 번이나 해먹은 사람인데 말이야 뭘 해먹어요 국회의원 네 번이나 했다고 국회의원 네 번이나 했다고 국회의원 네 번 해먹은 게 아니 왜냐하면 해먹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원님처럼 딱 말이지 멋지게 저는 국회의원을 딱 내던지지 딱 줬잖아 김의겸한테 딱 주버렸잖아 준 건 아니고 제가 내던진 거죠 준 건 아니죠 그게 뭐 제가 저거 하니까 다음번 웨이팅이 김의겸 의원이었을 뿐이고 저는 제가 약속했던 거니까 저는 뭐 제가 저기 서울시장을 선거하면서 단일화에서 그걸 걸고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을 지킨 것뿐이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아예 국회의원이 뭐라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주변의 사자들이 그렇게 디글디글 됩니다 지금도 뭐 국회의원들이 좀 그러고 그게 만월함정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자를 다 물리치기만 하면 안 돼요 저는 뭐냐면 그 저기 유승민 위원의 문제는 너무 다 물리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뭐냐면요 사람 사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무능한 사람하고는 일을 못한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무능하거나 근데 그거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일을 해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진흙탕에 물을 발을 못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기 권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명태군 같은 사람하고 안 놀기는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까지 끊어내대 이준석도 끝났어요 이준석을 끊어내더라고요 이준석은 나한테서 정치를 배운 바가 없다 유승민이 딱 그러지 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준석은 정치를 유승민한테 정치 배운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게 싫으니까 유승민한테 떨어져 나온 거지 이준석도 끝났어 개혁진은 끝났어요 완전히 주노피오가 됐어 주노키오 이준석 이준석은 이준석 대표만 잘하면 그렇죠 아니 이번에 11월 중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제가 예언할 거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전혀 한 거예요 저는 하나는 무죄 나올 거고 하나는 약간의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걸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전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오히려 크게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이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의 이 신호탄은 한동훈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동훈 당신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건 아는 거 같아요 요즘에 조금.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처절하게 깨지고 자폭을 하는 한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을 해 보세요. 김건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사람은 한동훈이지. 지금 문자를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어요? 명태근보다 더 받았겠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원칙을 가지면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한동훈한테 기대를 건다고 뭐라 그러지만 한동훈한테 있는 마지막 찬스고 한동훈도 하나의 정치인으로 퇴원할 수 있느냐 여태간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너무 움직일 거예요. 안 움직이면 지가 쉬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거 듣고 보자고. 더군다나 11일 날 이제 10일 날 끝나잖아요. 기소기한 끝나잖아. 서거포 끝나고 나서. 내가 4년 전 그날까지 기억나. 4년 전 그날 내가 그냥 막 서울중앙지검장인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성윤 하고 있는데 딱 문자가 왔어.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최강욱이 기소했다는 거야 선거법으로. 아 나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나 그날 그날도 정말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기소했어요 최강욱. 저기 8시 8시경에 아 정말 국감이라 그러면 아 이번에도 10일 날 누가 누가 기소가 될지 뭐 하여튼 간에 별압을 저기를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금지당에 한 16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16명이면 저쪽에는 뭐. 한 5명 정도. 그건 너무한데 10명은 돼야지. 맞추겠지. 네 네. 그래서 지금 국힘께서 몸조심 하는 거지 지금.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국힘사람들이 프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이번에 4명만 부표 나왔잖아요. 무표까지 쳐가지고 4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것도 솔직히 그게 한동훈이 조작작품은 아니죠. 한동훈의 조작작품이 아니라 기획작품이죠. 그렇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한동훈 영향력이 있나. 거기다가 저는 솔직히 개혁신당을 못 믿어요. 개혁신당이 오히려 부교시켰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쪽에 일곱할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새 개혁신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런 거 보고는 사자도 아니고 타자도 아니고 티꺼워. 하여튼간에 아 정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뭐 민정당 민자당 해 왔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태를 살아왔고 그 뿌리와 라인이 어떤 분가를 이번에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저는 하여튼 박근혜한테 탄핵되고 난 다음에 보수 쪽에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뭐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힘이 없어. 저기는 와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우리가 북유럽에서 3인당 예를 든다면 한 20년 집권하면서 나라가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국민의 삶도 해결되고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 다 청소하고 진짜 아주... 거기다가 욕심이 타명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끌어들일 게 아니라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그러면 이쪽에 오세훈 있고 그러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나 사착이나 당연히 내부에서 이준석도 클 거고 이러면서 내부에 보수가 자라날 수 있잖아. 근데 그 안의 욕망이 줄 끄는 거 아니야. 김건희 욕망 플러스 윤석열의 욕망 플러스 언론의 욕망 언론은 그리고 뭔지 알았어요? 윤석열이 자기 손아귀에 있을 줄 알았지. 그게 뭐더라. 아... 언론이요. 나는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언론은 국힘도 그렇지만 국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거 정치적인 세력도 없잖아. 그잖아. 뭐... 저기... 검찰 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을 거야. 정치도 모르는데 뭐... 그런데 그게... 저렇게 뻗을 줄은 몰랐겠지. 저는 언론... 언론도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안달난이 났어. 그럼요. 잘 당해봐라. 하여튼... 제가 속보는 생각이 좋지만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확실하게 대청소를 하고 진짜...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우리 손자들하고 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행복한... 지금 보세요. 김건희 하나가 저러니까 자기 집안 망가뜨려. 대한민국의 온갖 기관들 다 망가뜨려. 경제 망가뜨려. 외교 망가뜨려. 국회 망가뜨려. 정당까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아니... 김건희 당신이 뭔데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여성들이 여성들의 파워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난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걸 갖다가 그냥 한무더기로 그냥 이건 뭐냐면 무슨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경력도 바꾸고 이쁘면 다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감 느끼고 이번에 이거를 김건희는 이거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역사에는 남을 겁니다. 역사에는 남을 것 같아요. 역사에 안 남아도 돼요. 빨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쟤. 아유 진짜 아니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난 이런 걸 보거든요. 저도 역사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뭐 측천무가 무도했다고 그러시면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저는 황제가 됐어요. 저는 아니 어떤 간에 통치를 했잖아요. 저런 거 해가지고 뭐 잔인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서태후가 그렇게 용서가 안 돼. 저는 서태후가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돈 그 다음에 그 많은 후원 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렸잖아. 그러고 나서 그 돈 외국에서 차관 받아가지고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 베이징에 여러분들도 저기 가면은 관광 가면은 저기 썸머팰리스라고 그 외 여름군전에 가면은 대리석으로 배 지어놨어. 난 정말 아니 함대를 하라고 돈을 줬더니 대리석으로 호화로운 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으니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침대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아 침대에서 죽었죠. 맞아. 그럼요.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죽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뭐해요. 저기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우라를 풀고 갑니다. 통찰이 너무 좋습니다. 댓글창에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라고 생각하시다. 국회의원 안합니다. 국회의원 던졌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저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뉴스 코멘터리 김지재 의원님하고 김갑수 선생님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김갑수 선생님 지난번에 추천했잖아요. 요새 김갑수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요. 더 세게 얘기하지. 근데 김갑수 선생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놀려요. 그건 뭐냐면 김갑수 선생님 한때는 김건희 한때 넘어갔어. 됐어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자가 사자 일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자 일을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큐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사자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자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후원은 얻어야 되니까 후원은 남편을 통해서 없고 그다음에는 평판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판은 김갑수 선생님과 같은 문화평론가한테 가서 잘 모이면서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해달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뻔하지 뭐. 저는 그런 사람 한두 번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사자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피디님 우리 저 클로징 하기 전에 잠깐 그 더 착한 보험 하나만 좀 띄워 주십시오. 저희도 광고 하나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자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도 사자가 되지 맙시다. 사자가 되고 싶은 왜냐하면 사자가 되는 유혹은 온 사방에 있어요. SNS 입고 이쁜 옷 입고 사진 찍고 올리는 것도 일종의 사자거든요. 그잖아요. 와. 그저 한 입을 нак 놀고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